1 2 카드 온조 블리트 가야 되네 블리트는 별로고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! 곤죽죽 오른다 아이고 슬픈 했다 기싸있어도 진 없으면은 점액투성이 못 채우는데 15,000번 안에서 슬픈 했네 슬픈 햇빛 슬픈 햇빛 엘리트도 쉽지 않다 이거 못 졌다 감동 작은 상자 화염에 걸린 것으로 보입니다 아이씨 아이씨 감쏘 굿 없어 컷 아이씨 아이씨 에이아이는 3번 고름 그걸 믿었습니까 휴먼 헐 밈 이제 나중에 에이아이가 인간 세상 지배할 때 에이아이는 데코 살이 먹음 몸박 현류 벽돌 몸박 현류 벽돌 3손 강화하고는 싶었는데 이제 1막 다 끝나서 강화하기에는 또 내키지가 않네 공격 카드 다 빠졌다 쓰레기야 이게 쓰레기 게임이지 에이아이 갇힌다 갇힌다 ㅜㅜ 카치 아이씨 아이씨 퓨 타락탄도라의 쌍자 망함 다들 꼬라집어 이생망함 아클님 무메랑 좀 잘 던져봐요 두마리 떨궈 이걸 한마리 떨군것만 해도 아닌가 한마리는 반듯이 떨구나 쇠한테 돈 드는 아이언 클랩 돈 미쇠 표창도 애매하고 영법서도 애매하고 숟가락 필요없고 숟가락 타락하고 흘려보내기 왕창 넣을까 개봉각이네 이거 개봉각이네 이거 아 그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완타 글로스라인 폴을 줘요. 얼알 진화도 살짝 애매하지 않나? 엘리트 가자 천류원 하면 아쉬울지도 병탈악 맞아? 병탈악보다 병진화가 낫겠지? 아니다. 병탈악 와 반피 즐겁다 이 자식이 날 죽이려고 작정을 했네 오 내나 암 손 아 와 탁만 나와 아 몇 번째야 와 탁만 나와 아이씨 내가 죽는다구요 비눗물이 나는 거 같네 아니 아까부터 아까 전판부터 공카만 계속 나오네 어떻게 이거 공카만 나오면 아 아 아 아 아 아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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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녕. 역겨워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진화. 해일아. 디노시켜줘. 이사. 이사. 몸박. 이사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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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개몽 컷 개몽 좋다고 쓸 땐 언제고 15댐 떠난다 안녕 한 번은 아씨 금방 못 뽑았네 네 몸박스 배그 맨 밑에 있음 소금 다리 완성 바참몸 참 쉽죠 근데 삼코덱이라 바참몸 못함 내게 타락을 주셨으면 아 아 아 쓰레기 길이 안 나와서 때려야 될 것 같은데 다가 다가 스네코 기름이 살렸다 이건 진짜 스네코 기름이 살렸어 아잇 이껏 블리트 잡았는데 준다는게 푸른 양초면 이게 게임이냐 불거리 개깝이 아 돈 저거 다 못쓰지 않나 도돌의 유혹 여기다 던질걸 이 포션 어둠의 포옹 대기방 아니 체력이 절로 차네 체력이 절로 차 발이 어디간 발이 없는 바리사모 무감각 어둠의 포옹 다 어디갔어 징근 오히어 안좋아 지넛 파이밍 거짓 진화차이다 오로록 도둠의 포옹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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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? 못 잡는거 아니야? 쟤는 아니야 1,9,5,9 방어할 것도 없다 킬이나 줘봐 뭘 어퍼 어디갔어? 못내고 산적 없다는 그 유물 상섬 아이씨 다음에는 파워 포션 좀 챙겨놓으셔 상세할 줄 모르네 와... 이펙트 피 깎이듯이 깎이네 상세히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쓰레기 게임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진짜 드럭 꼬라지에 말도 안 된다 어떻게 이따가고 일수가 있지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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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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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만나요